남의 침대에서 편하게도 앉아있네. 역시 못 배운 것들은 염지가 없지.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좀 나가주실래요? 주워서 갈아입어. 이러시는 부사장님 마음은 편하세요? 편해 몹시. 자세히 가 틀려주세요. 감히 내 집에 이런 걸 들고 들어와? 그깟 서류 구청에 가면 수십 장 수백 장 가져올 수 있어요. 내가 있는 한 넌 행복해질 수 없어 영원히. 그래서 죽이고 싶었어요? 그래.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 널 죽여. 그래서 창고에서 사고를 내셨나요? 내고 싶었지 할 수만 있다며. 그런데 고맙게도 누가 대신 수고를 해줬지 뭐야? 전 꼭 범인 잡을 거예요. 그래?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. 방은 좀 어때? 오셨어요? 안 그래도 저도 짐 정리 좀 도와주려고 왔어요. 아 근데 옷이 너무 없네 필요하면 내 옷 좀 줄까요? 아니요. 그 두 사람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 내가 나가줘야겠구만. 앞으로 기대해도 좋아 오답려. 난 절대 지지 않아. 저녁, 저녁.